팬과 함께 라이언즈티비 팬과 함께 라이언즈 2, 3, 4 5, 4 3, 4 6, 5 1, 2, 1 응대곤 응대곤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! 다시 봐 다시 봐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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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빠지네 수 아 아 아 아me 아 회로 어허아 어허아 아이소아! 오케이! 아이소아! 성공! 성공! 의미는 딱히 없긴 한데 그냥 선수들이, 선수들이 집중할 수 있게 소리도 질러주고 받았을 때 좀 기분 좋게 해주는 말하자면 그냥 저 혼자 방언 터지듯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거든요. 그때 느낌이나 아니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게끔 화이팅을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연습은 아니고요.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받다 보니까 저도 좀 집중도 되고 감정이 입이 된다고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매일 똑같은 반복적으로 공을 받고 하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든 거 같아요. 아이소아! 충격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. 아, 아프죠. 안 아플 수 없죠. 아이고! 화이팅! 수고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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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